지금 시각 9시 53분 생동감 넘치는 무대 뒷모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 이 와중에 유독 빛나는 이 두 분 누구죠?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와 말로만 듣던 태민, 지민. 투민 조합이네요. 오늘 정말 선물 같은 최각 조합인데요. 투민 오늘 어떤 무대를 준비하셨나요? 일단 이제 투맨댄스 무대 기사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. 기대요. 네 일단 정말 저희가 많이 합도 맞추고 연습도 많이 했죠. 그쵸 정말 열심히 했죠. 아 저도 평소에 형이랑 진짜 무대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아 이번 기회가 참 저한테 선물 같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아이고 네 아이돌 최강 춤꾼 두 분 미, 두 분, 두 분 무대가 기대가 되는데요. 무대,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아 무대를 앞두고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준다면? 한마디씩. 어 지민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마 좋은 무대 보여줄 것 같고 무대 할 때 눈 좀 잘 떴으면 눈이 부어가지고 걱정이 되네요. 네 그럼 지민 군도 한마디. 우리 틀리지 마세요. 아 좋습니다. 이런 걸 보고 브로맨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꿀케미로 투민 다음 무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다음 무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변신을 한 걸그룹입니다. 네 레드벨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나와주세요. 틀리면 안 돼. 네 레드벨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